조심해 조심해 어머니 어머니 저희 촬영을 해야 돼요 어머니 마음을 알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을 알지 마세요 아 쭉 가는 길 있어요? 형님 일단 이리로 가서 여기가 메인통이에요 네 물 한 가지 주세요 어머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수고했어요 끝났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물 한 잔 주세요 물요 어머니 뭘 뭘 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래 기다리셨죠 어머니 진짜 너무 못 빠지게 기다렸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제 끝났어가지고 빨리 왔어야 되는데 다 끝났어요 아닌 거 같은데 끝났어요 진짜요? 진짜예요? 이분 얘기 안 하죠 진짜요? 갈게요 어머니 잘 마실게요 어머니 저기 있다가 이자친구도 오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쏘세요 야 아니죠? 아니 아니요 잘 마시죠 또 만나서 오세요 봄이 납니다 복은 병 같은 거 못 부셨어요 병 없어? 네 몰라 어? 뭔데요 어르신 혹시 복은 병 못 보셨어요 복은 병 아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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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 안녕하세요. 혹시 그 보온병 같은 거 혹시 못 보셨나요 할머니? 못 봤는데 못 봤는데 못 보셨다고요? 잠깐 봐도 될까요? 어머님 지금 표정이 이상한데? 표정이 이상해요. 표정이 이상하죠? 내가 지금 느낌 왔어. 어머니. 박수 한번 해봅시다. 어머니. 있죠?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 어머니? 야 찾았어 보온병. 야 이거 보온병. 아닌데? 이거 아닌가? 어머님 이거 아니에요?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? 어머님 지금 저 어머니. 찾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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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을까? 찾았어. 어머님. 어머님 진짜 말씀해 주시지. 어머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어머님. 건강하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어머님. 찾았다 어머님 고맙습니다. 어머님. 표정이 딱 짝히셔가지고요. 자 여러분. 이곳에서 제일 처음에 미션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드립니다. 무슨 zuk. 받아가세요. 뭔가 유리한 그런건가? 여기 아주 다행이에요. 어? 뭐지? 열쇠? 열쇠가 있어? 열쇠요. 열쇠죠? 그 열쇠가 나중에 홈에 다시 들어가서 꼭 필요합니다. 와, 마지막 홈에 들어가서 오빠! 근데 결론은... 서영이가 탐구로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회 führend brings 야 이ikal 이런 데서 진짜 저 회 answer 이제